경기도 동북북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는 7월 15일까지 공공의료원 설립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15일 공공의료원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후보지 8개 지자체 가운데 7곳이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동북북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후보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기존에 지어진 재생병원 건물 본관동을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시는 공공의료원 신속개원 및 예산 절감, 종합의료시설 부지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공공의료원 주변의 의료 클러스터 단지 확대 개발이 용이한 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안서 내용에는 동두천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적의 조건, 최적의 위치를 가진 점, 민간협력을 통한 혁신형 공공의료원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는 점, 향후에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의료 클러스터로 확대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경기도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두천시를 비롯해 의정부, 양주, 연천, 남양주 등 설립후보지 8개 시도 가운데 구리시를 제외한 7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따르면 예비평가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은 9월 말 발표됩니다. 동두천시가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부 토지 매입 사업, 소요 119 안전센터 이전,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등 23가지 사업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등 효과적인 사업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업은 국방부 토지 매입 사업, 소요 119 안전센터 이전,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파크 골프장 조성,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 23가지 사업의 현안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뤘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 사업을 미래 100년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시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협력 통합 돌봄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담 초등학교의 DDC 새싹 돌봄 교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교실 6개실 크기에 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동두천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이담 초등학교와 학교와 한 다함께 돌봄센터인 이담 초 DDC 새싹 돌봄 교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담 초등학교 유휴교실 6실, 약 644제곱미터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3개 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두천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번 교육발전특고 시범사업과 연계해 이담 초 DDC 새싹 돌봄 교실을 구축함으로써 동두천시만의 새로운 돌봄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담 초등학교 내에 조성되는 첫 번째 학교와 한 다함께 돌봄센터인 이담 초 DDC 새싹 돌봄 교실은 리모델링 공사와 위탁업체 선정을 거쳐 올해 10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동두천 여자중학교 합창대회 우리들의 하모니가 개최됐습니다. 동두천시가 오케스트라 활동 예산을 지원한 지 4개월 만에 첫 오케스트라 공연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동두천 여자중학교 합창대회 우리들의 하모니가 지난 7월 18일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강철 동두천여중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는 탑동초와 사동초 졸업 이후 오케스트라 활동이 끊기는 중학생들이 특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예산을 지원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춰 다른 친구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귀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한층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주 경기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빗길에서는 집중호우와 강한 소나기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지대 또는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께서도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